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그런 정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둘 만한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서승욱 도쿄 총국장이 전하는 박수받으며 승진한 가나스기의 빈자리라는 그런 칼럼하고 그 다음에 조의준 와신돈 특파원, 조선일보 특파원입니다 전하는 일본 기자가 설적 준 정보 9월 7일, 9월 6일자 칼럼입니다 아주 짧은 칼럼이지만 상황을 잘 묘사해놨는데 우리가 한일관계를 볼 때 한번 참조할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칼럼입니다 우선 가나스기 국장의 빈자리라는 칼럼입니다 서승욱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6년 6월부터 외무승에서 한반도 외교를 관할해온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3일 발표된 외무성 인사에서 외무심미관으로 성진발령을 받았다 외무심미관은 사무차관에 이어 관료로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다 성진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한일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가나스기가 떠난 양국관계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었고 무엇보다 양국관계 개선에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스기 겐지 국장은 외무승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들 중 한 명이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간성 때문이기도 하다 외무승 내에 언젠가 가나스기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로 간다면 무조건 서울 근무를 지원하겠다는 이들도 여럿 있다 매일같이 총무 집무실에 불려갈 정도로 한일관 대립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 그는 한국 특파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이 주류인 최고 엘리트 집단 외무승 내에서 비도쿄대 히토쯔바시대 출신인 그가 가졌던 큰 무기였다 참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극찬을 할 수 있을까 칼럼을 읽는 내내 가나스기 겐지 국장이 어떤 인물일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대함에 있어서 또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구석구석에는 가나스기 겐지 국장과 같은 인물이 많을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 좀 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쉬워질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외교도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에서 떠나는 담당 국장을 위해서 외국 기자가 이렇게 극찬한 칼럼을 남길 정도니까 정말 가나스기 겐지 국장이 훌륭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쓴 칼럼입니다 일본 기자가 설적 준 정보입니다 이것도 한일 관계를 우리가 왜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되는가를 시사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일본 기자가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관위 장관이 조만간 휴가를 간다는데 들어서 하고 물었다 국무장관이 뜬금없이 가을 휴가를 간다니 이 한마디를 실마리로 본진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일본만큼 한국과 안보 이해관계가 맞아뜨리는 곳이 없다 참 이런 문장도 멋있죠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기자들이 질문하는 관점은 거의 같다 국내에 보도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백악관 국무부의 반응 상당 부분이 일본 기자들이 질문한 것이다 워싱턴만 보더라도 한일 정보가 공유되면 사건의 이면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한미일 위원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과 일본은 대외적으로 서로 신뢰를 잃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기자들이 전해준 분위기는 좀 달랐다 위원단의 버스를 끝까지 추적했던 일본 기자는 한일 위원들이 카메라만 빠지면 웃으면서 얘기를 잘 하더라고 말했다 서로 비판하면서도 대화 의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관계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 한일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협업함으로써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전부를 바꿀 수가 있는데 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넓게 생각하고 좀 멀리 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이진 워싱턴 특파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칼럼에 남겼습니다 한일 기자가 메신저로만 연결돼도 워싱턴 주요 이슈는 웬만큼 따라갈 수 있다 하물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시너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는 한 번에 완전하게 없기 어렵다 중요정보일수록 조각조각 퍼즐을 모아 맞춰나가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가장 중요한 퍼즐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일본이 보기 싫다고 내 눈을 찌르면 누가 손해인가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의 강국한 부탁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넓게 보고 멀리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아무튼 좋은 칼럼을 쓴 서승욱 중앙일보의 도쿄 총국장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